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전자기기 핵심 소재 자료를 경쟁사에 빼돌리려한 국내 한 대기업 품질관리팀장 54살 A 씨와 경쟁업체 관계자 45살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희망 퇴직 권유를 받은 A 씨는 경쟁업체로부터 이직 제한을 받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핵심 소재인 연성동박 적층판의 제조법과 품질관리 기술이 담긴 문건을 유출해 경쟁업체에 넘겼습니다. 해당 경쟁업체는 유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정동박 적층판의 양산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